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새언니 욕 좀 해달라며 글을 올렸다가 사람들한테 오지게 쳐맞고 도망을 가버린 그런 신우이 잡아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새언니랑 저랑 많이 싸웠지만 평소 사는게 워낙 거지같아가지고 은근슬쩍 곱살이 끼려다가 쳐맞았어요. 원지, 제가 새언니한테 C자짓을 한건가요? 일단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오빠 동생이구요. 오빠네 부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지금 둘다 두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새언니랑 저랑 육아소통 문제로 인해 약간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로 기싸움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화해는 안했어요. 원래는 평소 연락 자주 하는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친자매처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이 생긴거에요. 이번에 오빠네 부부가 풀빌라 펜션을 예약했는데 들어보니까 사람이 10명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곳이고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간다 하더라구요. 지들끼리. 가격은 60만원 정도인거 같은데 4인 이상은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3만원씩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화해를 안한 새언니한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신 오빠한테 슬쩍 오빠 우리 가족 3명 있으니까 9만원 추가해가지고 같이 가면 안돼? 이렇게 물었더니 어? 그래 알았어. 이러더라구요. 역시 우리 오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우리 돈 안내는거 아니고 돈 내는거에요. 또 놀다가 숙박같은건 안하고 그냥 그날 당일 집에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이걸 전해듣고는 절대로 안된다며 길길이 날뛰었대요. 그러면서 어? 안되겠다. 이러면서 연락을 해오더라구요. 아니 어차피 10인이나 들어갈 넓은 펜션인데다가 잠도 안자겠다는데 그리고 인원 추가해가지고 하루만 딱 놀고 오겠다는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인건가요? 나만 이해가 안되는거냐고. 방안에 아기들이 놀 수 있는 넓은 수영장도 따로 있고 해서 애들끼리 같이 놀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반대하네? 지금 아무리 우리가 기싸움 중이고 평소보다 좀 서먹한 관계라지만 진짜 아니 심보 좀 곱게 쓰세요 새언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쓰니 돌았니? 오빠네가 부모님 모시고 가는 곳에 초대도 안 한 신호 따위가 왜 척기려고 합니까? 남자들이야 눈치없이 먼저 어 그래 알았어 이럴 수 있지. 그래도 나중에 다시 아내가 안된다더라. 이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거지. 왜 이러는가? 혹시 돈이 없어? 그지세요? 그지 아니고 돈 있으면 니가 풀빌라 따로 빌려 가든가 하세요. 네 됐으니? 그런거 아니구요. 작년에도 새언니가 먼저 저희 가족을 초대했었고 평소에 연락서로 자주 하는 찐친구 같은 사이라고요. 니가 뭘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초대를 받았나? 아니 얘 지능 왜이래?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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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값 그것도 추가금 조금 낸다고 생색 오지는구나. 가서 고기 굽는 거랑 음식이랑 다 처먹을 거 아니야. 2번 아니 다투고 화해도 아직 안했는데 오빠한테 쏟아거려가지고 꼴랑 몇만원 더 내고 그 비싼데 곱살이 껴가지고 한 번 놀아보려 들러붙는 건 시짜 짓이 맞죠? 아니 그걸 떠나서 이건 인간적으로 글러쳐 먹은 거야. 네 됐으니? 뭐? 인간이 뭐 어쩌고 어쩌요? 웃고 갑니다. 아이고 쓴이 쿨한 척 하는 거 보소. 진짜 애잔하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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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야 이 미친 야 처음부터 9만원이 아니고 전체 비용의 절반을 내겠다고 했어야 니가 사람 아니냐? 그래 쓴이는 진정하시자구만? 걔 그지같아 시자 말이야. 4번 야 신우이를 떠나 눈치 없는 거 진짜 확 개 패버리고 싶네. 3번 야 너 같으면 육아 문제로 기싸움이나 하는 신우 따위랑 같이 여행 같은 걸 가고 싶겠냐? 아니 머리가 없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거야? 4번 뭔 소리야? 인당 추가는 빌라에 주는 돈이고 그럼 나머지 기타 비용은요? 식비등 기타 등등등 이거 다 어쩔 건데 그리고 다투고 나서 화해도 안 한 상황인데 거기 같이 가면 어? 부모님도 계신데 세훈이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건 애초에 니네 오빠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세훈이한테 연락해서 사과부터 하고 그런 뒤에 물어봤어야죠. 그게 순서야. 자 되겠으니 화해는 상황을 봐서 나중에 따로 할 예정이라고요. 상황을 보기 뭘 봐? 그리고 화해는 개풀, 이행병. 분명 이거 100% 지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골에 존임 상해가지고 먼저 사과하는 건 죽어도 싫고 그럴 와중에 또 들러붙어가지고 좋은 데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오빠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5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세훈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거야? 게다가 싸워가지고 기싸움 중이라며. 뭐 거지라서 이러는 거야 뭐야. 야, 세훈이 말고 니네 시댁, 니네 신호이랑 가라. 6번. 야, 60만 원짜리 펜션을 9만 원에 탑승하려고 발부둥 치는구나. 한데 그냥 제대로 쭉 패버리고 싶네. 7번. 길길이 날뛴다는 길이길이 날뛴다 이랄지. 아니 도대체 그 길이길이는 어떤 길을 말하는 거야?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은 신호이구만? 제가 수정해왔어요. 원래 본문에서는 길이길이라고 했습니다. 세훈이가 길이길이 날뛰었다 하더라고요. 추가. 헐. 아니 여기 댓글들 진짜 당황스럽네요. 아니 언제뇨가 고깃값은 안 된다고 했어요? 방값 9만 원에 다른 음식 비용 나오면 더 내리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이래? 댓글 1번. 아니 그럼 니가 천억 원과에 당연히 니가 내야지. 그것도 안 낼 생각이야? 뭐 당연한 걸 되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니? 추가. 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세훈이랑 되게 친한 사이고 그래서 이제 곧 화해할 예정이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펜션 저희 오빠네가 잡고 우리는 초대를 받아 같이 사이좋게 놀았던 그런 사이라고요. 당시 저희가 밥이랑 커피 등등 전부 다 계산했고요. 거기다 저희 오빠 마인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집안 맞이고 장남이고 오빠라 돈을 좀 더 낸다.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차피 이번에 안 갈 예정이에요. 여기 댓글들 진짜 어처구니였고 기가 막히네요. 댓글 1번. 아니 아까부터 그 화해 예정은 도대체 뭔 개소리야? 니가 화해 신청을 하면 세훈이가 뭐 받아주긴 한데? 야 이거 이거 생각하는 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끌 끌 끌 끌 끌. 그래도 시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는 해주겠죠. 이래서 시자들은 지들이 갑인 줄 안다니까. 아우 시... 히... 2번. 어차피 안 갈 예정이 아니라 못 가는 거지. 야 얘 정신 승리 개 오진다 진짜. 주변에 친구 하나도 없을 것 같아. 3번. 미친. 야 너는 친구였어도 바로 손질감이야. 4번. 아니 시자 짓을 했냐 물어봐서 다들 한 것 같다고. 아니 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따박따박 이렇게 아니라고 우길 거면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예요? 뭔데? 답장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새언니가 예민하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니가 진상 신의이다 이러니까 인정을 못하겠고 막 뒤져버릴 것 같아? 그럼 뒤져버리든가. 어우 구질구질하게 추가하는 거 보면 확실히 진상은 맞네. 5번. 야 작년에 니들이랑 놀아가지고 얼마나 거지 같으면 이렇게 길길이 날뛰겠냐고. 추가 3. 달린 댓글들 다 봤고 마지막으로 추가합니다. 첫 펜션 초대. 이거 오빠가 아니라 새언니가 한 거고요. 서로 아기 옷도 선물해주고 되게 많이 친하다고요. 아기 일로 다툰 적 없었고. 원래는 새언니 평소에 많이 존중합니다. 작년에도 그래요. 음식값 한 20만원 넘게 저희들 돈 제법 썼다고요? 그지 같은 거 아닌데 왜 다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툰 일도 그래요. 막 미친 듯이 서로 쥐어뜯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친자매들끼리 흔히 있는 그런 정도라고요. 저는 말이죠. 우리 새언니랑 그만큼 친하다고 자부합니다. 우린 친자매 같은 사이라고요. 아 물론 돈은 늘 저희 오빠가 많이 내줘서 거기에 익숙했던 탓도 있겠죠. 이 부분 그래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여하튼 새언니가 길길이 날뛰었다니까 이번 여행은 굳이 안 갈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저요. 친구들 많아요. 도대체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답변 감사하고 수용해보도록 할게요. 댓글 1번. 신부 좀 넓게 쓰시죠 새언니. 판에다 이지랄 해놓고 뭐? 친자매 같은 사이라고? 화해 예정이라고? 수용을 해보겠다고? 뭘 수용해? 야 이거 뭐 그지 같은 소리만 쏙쏙 골라서 하네. 야 니들이 그렇게 친했으면 아무리 싸움을 했어도 먼저 초대 안 할 리 없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겠냐? 꼽살이 소식 듣고 난리 쳤으면 말 다 한 거지. 아가리 쳐닫고 이제라도 알아서 조용히 남처럼 지내세요. 2번. 네 그래요. 안 간다고 결심한 그 마음 앞으로 영원히 변치 마시길. 끌 끌 끌 3번. 얘 이거 100% 글 지우고 도망간다. 두고 봐라. 끌 끌 끌 끌 4번. 끝까지 친자매 이지네. 만약 진짜 그런 거라면 벌써 귀사대기 쳐맞았겠지. 네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왱알왱알 글이나 쓸 수 있었겠냐? 이 쓴이가 원래 전투가 좀 오졌는데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댓글을 다 못 잡아왔어요. 참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아니 참 신기해 물어봤어. 어 맞다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할 거면 왜 물어보는 걸까요? 아무튼 평생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